한국의 개나리나 벚꽃처럼 미국에도 봄을 알리는 식물이 바로 집 마당에 있습니다. 마당을 둘러보시면 잔디가 부분 부분만 초록색인 부분이 있을 거에요. 자세히 보면 이게 잔디가 아니라 잡초입니다. 사실 봄부터 자란 건 아니고 겨울부터 자라던 애들이 봄 즈음엔 다 커서 눈에 띄게 되는 건데요. 잔디랑 비슷하게 생겼다 빼고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이 식물을 캐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달래와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향도 그리웠던 그 알싸한 향이 납니다. 무척 반갑죠? 저도 미국 집 마당에서 달래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시아버지께서 알려주셨어요. 심은 것도 아니고 원래 있던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에요. 이 고향 생각이 나게 하는 애는 사실 한국 달래와 완전히 일치하는 종은 아니구요. 와일드 갈릭이라고 같은 속에 속하는 이촌이에요. 이것과 비슷하지만 잎이 부추와 더 가까운 와일드 오니온도 있습니다. 둘 다 초보미 제철이고 아래에 둥근 알뿌리가 있고 길쭉하고 얇은 초록색 잎에 양파나 마늘 향이 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먹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달래 대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맛도 달래와 비슷해요. 다만 보시면 머리칼락같이 얇은 애들이 있고 실파같이 두툼한 애들이 있는데 이 중 두툼한 애들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얇은 건 질기고 억세여. 드시기 전에 무조건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 먹어도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마당에 잔디밥과 잡초 제거제에 벌레약 등을 주기적으로 뿌리고 계신다면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개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마당도 마찬가지구요. 또한 비슷하게 생겼어도 앳뿌리가 없거나 특유의 양파나 마늘향이 나지 않는다면 다른 품종인 데다가 독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확실한 경우에만 안전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